성남에서 오신 정아연씨 폴킴의 너도 안은 준비하셨나요? 어서 오십시오 어질러진 책상을 바라보다 편한 것 없이 변해버린 나를 봐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너도 다 아는 그런 맘일 거야 그때 넌 무슨 생각이었을까 잔인하다 해도 모두 말해줘 바보같이 나 좋았던 일만 그런 것밖에만 떠올라서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돌아간다고 뭘 할 수 있을까 버트림도 견디림도 없어 어둡해진 밤하늘 바라보다 슬슬하게 날 비추던 달빛과 그 옆에 조용히 흔들던 눈빛에 차이나 너를 떠올리게 웃고 있었어 그때만 무슨 생각이었을까 잔인하다 해도 모두 말해줘 바보같이 나 좋았던 일만 그런 것밖에 없어서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돌아간다고 뭘 할 수 있을까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바보처럼 누구도 모르겠어 차라리 모든 말로 날 다신 뒤돌아볼 수도 없게 다신 뒤돌아볼 수도 없게 날 미뤄내 지나쳐버린 시간을 원망해 붙잡을 수 없단 것도 알지만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게 모든 내 탓인 것만 같은데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좋아간다고 뭘 알 수 있을까 너도 견딜일 것도 없어 너도 아는 그런 마음일 거야 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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